장관입니다 빙하 폭포 호수 빙하 폭포 호수 빙하 폭포 호수 좋은 데를 찾아서 다가가 보겠습니다 다가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공간과 사랑 후 이쪽으로 오십시오. 그늘이라서 이쪽 혹시 사진 찍으실 분 이쪽 햇빛 있는 대로 오시면 제가 하나씩 찍어드리겠습니다. 더 넓혀 보겠습니다. 이렇게 호수로 들어갑니다. 대자연이네요. 몇 번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. 더 빨리 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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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안 나와요. 집필이 안 돼요. 카메라가 안 돼요.